엄마는 나를 낳고 잃은 게 뭐야? 엄마가 잃은 건 질문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많다 그러게 질문해 주세요 아가씨 엄마는 무서운 게 뭐야? 카드값 나가는 날 앵? 그게 뭐야? 카드값이 나가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일 무서워, 엄마는 그게 왜 무섭지? 돈이 없잖아 나이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콩콩 할머니 콩콩 할머니 그 할머니 이제 없어졌대, 병원 갔대 왜? 아파가지고 동네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을 보냈대 이제 없대 음, 잘 됐다 엄마도 친구랑 싸워 본 적 있어? 어저께 엄마 친구들 만났지? 응 싸워서 화해하려고 만난 거야 어떻게, 뭐, 어떻게 싸웠어? 응, 그냥 서로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이모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엄마 막 울었잖아 어제 서로 그래서 풀었어 엄마는 단짝 친구랑 단짝 한 얘 있어? 단짝? 응 엄마 단짝 친구는 정연이 뭐 한 번밖에 없어 다른 친구도 많았는데 결혼하면서 멀리 이사가고 다른 나라로도 가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근처에 사는 친구 별로 없어 나의 단짝 친구는 누구야? 리빈이랑 태은이 리빈이랑 태은이? 지금 계속 친하게 지내면 날도 어른이 돼서 엄마처럼 계속 만날 수 있어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네 엄마는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야? 후회하는 일? 또? 뭐가 있을까? 없어? 후회하는 일?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학교를 잘못 선택한 일? 수능이 뭐야? 응?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이야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학교 선택을 좀 잘못한 거 같아 네 응 잘 선택했으면 또 아빠 얼굴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응 엄마는 날 낳고 잃은 게 뭐야? 엄마가 잃은 건 젊음 젊음이 뭔지 알아? 응? 지금 나이는 젊고 예쁘지? 네 엄마도 어리고 예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엄마의 주름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 살도 많이 찌고 막 했잖아 젊음이 없어졌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잖아 나이만 엄마 예쁘게 봐주는 거야 나이는 엄마한테 질문? 질문이 그거 없는 거 같아 젊음 아니 젊음은 없어진 거 아닌 거 같아 지금도 예뻐? 응 엄마는 나이가 제일 예쁘다 그리고 딸을 얻었잖아 엄마야 어디서 이렇게 이쁜 딸을 얻겠어 엄마가 그치? 응 쫙 미안 나이는 나중에 커서 딸 낳을 거야? 응 너 결혼 안 한다며 결혼 안 하고 애기만 낳을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지금 결혼 생각이 없어? 이상한 사람만 있을 거 같아 아빠처럼 좋은 사람도 있지 응 아빠 같은 사람 잘 만나봐 엄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해? 응 나이가 없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엄마는 못 살 거 같아 네 나이는? 엄마 사랑해? 나이도 얼만큼? 많니 뇨 해야 되나? 뇨 뇨 어? 뇨 뇨 뇨 에헤 은잇 없어 엄마? 질문 없어, 궁금한 거 없어? 응 나는 기분이 어때? Financial 뇨 많이 알게 된 거 같아? 응 엄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 같아 나이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 términ represents 다 해줘야 돼. 우리 엄마라이의 모든 걸 다 알잖아. 이리와! 뽑아. 이리와! 옳쨕! 우리 여기란... 가버리. 옳쨕! 옳쨕! 가자. 고맙습니다.